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롱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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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리마그가 입고됐다고 해서 찾으러 왔습니다 이게 뭐라고 왜 한주 다 더 밀리냐고 박스 이쁘네요 아 근데 희한하네 CG가 아니네 얘는 원실 제품이네 아 일본에서는 한정판이라 그런가 희한하네 박스 굉장히 두껍습니다 음 아 이건 마그앤드 저때때문에 골리마그 망치 때문에 들어가는거구나 오 망치 볼륨가 오오오오오오오 개인적으로 못이 상당히 인상적이 어 막힌 뭐 심플한거 같구요 심플한거 같고요 어 역시 음 골드사추리구만 바퀴 볼만한거 같고 나쁘지 않네요 매우 기대가 됩니다 가우가이가에서 굉장히 만족을 했기 때문에 아 이게 또 기대치가 컨트롤이 안전해요 빨리 골디마가 만들어서 리뷰를 해보고 싶네요 간단하게 살펴봤으니까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조립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! 좋아 좋아 좋아